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무척이나 날이 덥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댕댕이들이 다 이렇게 지내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 같은 더위에는 낮에 밖에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방에 저렇게 누워만 있게 하기도 그렇고 무료해진 댕댕이들을 위해 간단하게나마 놀아주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자 그럼 무료해진 댕댕이와 함께 놀아보실까요? 네 이 공은 단단한 천으로 엮어서 만든 공인데요. 물고 놀아도 안전하게 만들어진 재질로 되어 있어요. 공을 던지고 물고 오게 하면서 놀아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미끄러지면 어떨까? 어떡할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운 바닥에서 이렇게 놀게 되면 쓸개골 탈구라든가 자체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에 매트를 이렇게 깔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매트가 강아지들용 미끄럼 방지 매트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구입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강아지 미끄럼 방지 매트 이렇게 네이버 창에서 강아지 미끄럼 방지 매트 이렇게 치시면 아래로 이제 내려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말고요. 파크론 매트 이렇게 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물론 이렇게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강아지들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제품들이 더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하시기에 괜찮습니다. 보시면 요런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파크론 매트로 검색을 하게 되면 좀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가장 좀 디자인이 좋고 품질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찾아낸 것이 펜 놀이터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보시게 되면 요렇게 컬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기에서 구입을 했고요. 요 제품이 좀 예쁜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저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미끄럼 방지용으로 쓸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집안에 미끄러운 복도라든가 요런 데 깔아줄 수 있게 돼 있고요. 요렇게 구입을 하면 폭은 1m 정도 되고 요게 또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와서 그래서 한 개를 구매하면 요렇게 단위가 오고 두 개를 구매하시면 요렇게 오고 세 개를 구매하시면 요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시면 요걸 이제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럽지 않게 해주고요. 요게 이제 제가 샀는데 저는 회색 모니의 요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 슬개골 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미끄럼 방지 카페트를 쌓고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소변을 보게 됐을 때 어쩌다가 가끔 실수를 할 때 이게 스며들지가 않아서 닦아내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청소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파크론 매트라는 거 그래서 검색해보셔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